산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산사태는 집중호우나 태풍, 지진 등의 자연적 원인 또는 무분별한 산지 개발 등 인위적 원인에 의해 집안이 불안정해진 산지가 일시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와 같은 다양한 징후가 나타납니다 산사태 징후 발견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산사태 미리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모두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물에서 나올 수 없을 때는 2층 이상 건물로 대피하세요 산에서는 계곡 근처를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운전 중일 때 속도를 줄이며 안전한 곳으로 정차하세요 무엇보다 산사태 발생 즉시 119로 연락하세요 산사태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은 산사태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예방에 대한 행동요령을 미리 익히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사방사업으로 산사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부터 안전한 도시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olha é 무역 uses 이스라인 엥 렛 이érie 읏 요 이스라인 들 이 bringing format 보실 tom ט 한다 이스라인 멀